자,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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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넘어져 가, 넘어져. 아이고, 아이고. 갑니다! 네. 너희가 할 때 무조건 공이야.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못 뛰겠다. 못 뛰겠다. 아이고, 못 뛰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 중에 하나 금메달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금메달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유력할 수도 있습니다. 목단 김경훈 형님! 목단 형님! 김정은 형님! 나이스 형님! 하나! 와, 똑같아! 목단! 목단다! 마음이 진짜 갈로였대! 자, 1위 게임! 파트에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아, 정말. 덥다 마다, 진짜. 동기방! 이루아, 지금 왔어! 왔어! 이루아, 지금 왔어! 왔어! 남자! 성한! 남자! 우와!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Dre? 빨리 해! 일끄워! 막 저리지 마! 아까 뛸 수 있었는데? 아까 뛸 수 있었는데? 아까 뛸 수 있었는데? 아! 깨우기... 그냥 뛰어도 돼. 어우, 너무 안고 싶다! 안 된대요! 못 앉아! 너 하고 싶다! 안 된대요! 못 앉아! 아유, 겁쟁이다! 아유, 겁쟁이다! 아유, 못 앉아! 야! 딱 2m! 5m, 3m! 고작 2m! 자기하고의 지금 싸움을 지금 3살 있어! 내가 뛰던 3살! 오 마이 갓 오스 오 마이 갓 오스 포기하셔도 돼요 네 포기해 준아 와 이 패배 가면 너무 싫어 야 포기하지 마 그냥 도움 낫게 하지 말고 그냥 뛰어 오케이 진짜 할게 그냥 뛰기만 해도 돼요 은배달 줄게 그거 안 들어가서 난 은배달 있으니까 은배달 많이 들어가면 두 개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두 개 되는 거예요? 뭐지? 양 봐 양 봐 양 같이 봐 뭐 이리 가봐 이리 가봐 이리 가봐 우리 지금 여기 한 시간 있는 것 같다고 맞아 와 너무 오래 있었어 아까 떴어야 되는데 옷이 다 말라가면 돼? 아 너무 좁아 저 구멍이 다 다리가 걸릴 것 같아 다리가 걸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투어 없으면 뛸 수 있어요? 네 그럼 투어를 빼고 뛰어 좀 은배달을 드릴게요 응 조금만 하잖아요 조금만 하잖아요 괜찮아 이 때로 끝나면 되게 자격감 들텐데 괜찮아요? 끝 괜찮으십니다 괜찮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티보 뺄게요 티보 뺄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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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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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앞에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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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봐봐 고객 봐봐 고객 봐봐 고객 봐봐 앞으로 더 풀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끝내 와 진짜 오면 돼 헤리 맞아 이게 무서우면 하체가 풀리거든요 걸터 앉은 다음에 손으로 밀면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벌써 네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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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벌써 봐봐 나 지금 내려오면 됐어 지금 내려오려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려고 이렇게 그게 더 어려워 됐다 됐다 거기까지 빨리 어 그 팔은 쭉 됐네 타만 뿅 뒤로 끝날 이 밀넘 이 큰 mercy 로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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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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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엄마 아무것도 아니네 봐! 아휴 씨...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아휴 씨... 너희들 건의 점프 할 수 있어! 봤지? 봤지? 봤어? 봤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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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처음이다, 처음! 야, 처음이야! 김정민 씨의 운동을 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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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제! 근데, 전호 형은 남겨둬! 그렇죠, 전호 형은... 전호 형은... 전호 형은... 맞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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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형! 이제 그렇게 찍은 재미없어! 서서 펴! 아니, 형 이렇게 캤잖아! 아니, 형 이렇게 했다니까! 아니, 형 이렇게 했다니까! 대단히 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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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석으로 처리 좀 해주세요! 불에 못 들어오고, 대란 못 해! 내 수준으로 뛰는 적이 없다고! 아휴! 불 안 매달고, 내 수준으로 뛰는 적이 처음입니다! 대단해 진짜 왕복이야 이거 어떻게 빼? 두 명 저렇게 밤 동안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밤? 내일 아침까지 아침에도...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러고 있어 지금 선생님한테 금메달 받아야 되는데 그만 나오지 왜 이렇게 오래 못할 건데? 거기 갈까요? 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와! 동거!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장난 아니니까요 왜 이게 안 될까? 나에 대한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첫걸음이야 이제 이걸로 3m, 6m, 30m 선생님, 금메달 좀 뽑아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 저 김종민입니다! 오늘의 금메달은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신 김종민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 distint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자 고소공포증을 극복하자 worden 믿음직 JP 그것도 아닌데! 이메달이 다 똑같아요. 저게 뭐야? 이메달이라서. 진정 스토리였어. 이메달이 다 똑같아요. 이메달이 다 똑같아요. 이메달이 다 똑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